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그리고 1학년이 되는 거를 축하드려요. 축하드릴 일 아닌가? 조금 있으면 졸업하잖아. 그치? 조금만 힘내자고 우리. 자, 이렇게 해서 한큼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그냥 페이지를 이렇게 빵 터지는 선물 그림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겨울방학 12월부터 이제 2월 말까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겨울방학 기간 안에 뭘 학습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써봤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애기들한테. 1번은 내신이겠죠. 그 다음, 이제 학년이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딩도 아니다 보니 뭐가 중요해? 수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수능이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너무 놓다 보니까 수능을 오히려 이제 영어를 난이도를 올리는 형태의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늘어나고 EBS 연계율이 줄어들고 상위권 대학의 영어 반영률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꼭, 꼭, 꼭 내신을 잡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걸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잡기를 바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분필가루가 날린다? 선생님이, 니네들 일단 기본 시간표를 좀 정리를 해봤어. 잘 봐봐, 얘들아. 공부할 시간 진짜 없다? 봐봐. 어, 신학기 계약했어. 더군다나 뭐 애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애기들 만나지도 못했고. 중간고사 진행이 돼. 그쵸?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진행이 돼. 그리고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 빼고 나면 다시 또 중간고사야. 그리고 또 기말고사. 연병 끝. 이렇게 된다고. 와우. 뭐야, 4시간 어디 갔어? 얘들아, 현실적으로 봐봐요. 내신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정시 비중은 사실인데 지금 40%로 늘었기 때문에 내신만 볼 수도 없어요. 수능 없이 대학 가기 힘든 지금 시대가 된 거라고. 여기 빨간색 보인니, 얘들아?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돼. 어, 3개월. 3개월만 수능 공부하세요. 뭐야. 와우. 개꿀. 3개월만 하라고. 그러면 1등급 나와. 나머지는 뭐 하는데? 내신하세요. 그리고 여지껏 어떤 사이트에 일타도 내신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챙겨준 적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나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몸이 하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3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죠?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죠? 고1, 고2여도. 선생님이 현재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 2위, 3위랑은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요. 50% 이상. 그러니까 내가 2등부터 끝까지 다 합한 학생 수 매출보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그런데 이런 고3 강사가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을 한다. 하면 물론 신경쓰고 하면 애들이 선택은 많이 해주겠지. 그래도 나는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깊이 있게 발담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3도 확실하게 완전히 과점이 넘었고 아예 게임이 안 되게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온라인 아이들한테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이투스랑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니네들을 그냥 정말 수업 듣는 수강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새끼처럼 챙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내 수업 듣는 당연히 내 새끼지. 그런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 네가 공부를 하는 패턴, 너의 점수의 어떤 흐름,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너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공유하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고. 대신에 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내 거 네 점수부터 다른 과목의 시간 쓰는 것까지 전부 다 다 옆에서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현장에서는 대체해서 수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뭐 명인학원, 이강학원, 미탐학원 이런 데서 있는데 또 분당, 평천, 중계 선생님이 수업을 출강하는 모든 곳에서는 영어 전체 1입니다. 현장에서 대치든 어디든. 그리고 이투스에서는 19년, 20년 영어 전체 1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2, 3이랑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2, 3, 4, 5, 6, 다 7 합한 것보다 선생님의 학생 수가 더 많고 매출이 더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압도적이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목표는 1타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고 지금 제일 나한테 중요한 건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챙기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제 점수를 올리고 제가 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좀 더 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지? 그게 내 올해 목표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인프라를 현장에 있던 걸 온라인으로 끌고 왔습니다. 고1, 고2는 내신 때문에 지방학원,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나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애들아 내신도 필요한 것들을 거의 모든 할 수 있는 맥스를 제공할 겁니다. 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공할게요. 몸이 닿는 한. 그 다음 뭐 이거는 선생님은 EBS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수업을 많이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18년, 19년에 올해는 E2S에 좀 집중하기로 해서 18년, 19년에 EBS 연계 교제를 한 사교육 강사 중에서 유일한 강사고 컨텐츠는 뭐 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YES24에 강원을 하고 치면 베스트셀러에서 20주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전문학원은 선생님이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이 전문학원의 직원들이 여러분 관리를 해줄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막 해요. 대학생 알바랑 같이. 근데 그게 될 리가 있나. 나는 온라인 학원, 온라인 이 수업하기 전부터 현장 학원을 운영을 해왔어요. 어학원, 영어 전문학원. 얘들아, 걔들의 메인이 뭐지? 전문학원과 어학원의 핵심이 뭐예요 요즘에? 내신, 관리, 맞춤식 수업. 그거를 온라인으로 다 완전 몰빵한 거야. 현장 학원을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올해 계속 현장 학원들이 정리를 해왔어요. 온라인 재계약하면서 여기에 몰빵하기로 완전히 몰입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온라인에서 제공할 겁니다. 너는 가장 효과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영어 전문학원 그 이상의 관리와 수업을 받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신 전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내신 전담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학원의 관리반들이 여러분을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인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반드시 점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비 고1 애기들 체크포인트 니네들 시험 엄청 많이 바뀌는 거 아직 모르지. 선배들한테 물어봐. 중학교 때 점수 엄청 좋다가 고등학교 딱 오면 폭탄, 버! 끝난 줄 알았는데 어? 여기가 1층이 아니야? 지하실이 있었네? 퍽!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변별력을 두는 가장 메인 중에 하나가 어법이에요. 어휘 기본으로 세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어법 학습 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 가지고 풀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문장 해석 능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형으로 접근했을 때는 고1 때는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필수 독해 개념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니네가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고 3년 내내 영어는 너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기들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지 대신해서 내가 어법이 약한지 아니면 문장 해석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서술형이 문제였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거기 파트를 챙겨 가시는 겁니다. 전부 다 나눠서 디테일하게 따로따로 맞춤식 강좌 제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은 더 이상 이제 고1 중딩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이제 너네는 진짜 1년만 있으면 고3이잖아. 그래서 독해 전반에 대한 학습 그리고 좀 나는 상위권이다. 괜찮다. 그러면 취약 파트가 있을 겁니다. 뭐 빈칸이든 아니면 뭐 나는 문장 해석이 좀 취약하다든 뭐 아니면 나는 논리 파트가 약하다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약점을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전 등급 필수 학습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일단 애기들 이거 좀 봐봐. 하루에 딱 2시간만 하면 돼요. 필요한 친구들은 질다 게시판에 써주세요. 그러면 맞춤식 관리표 스케줄표도 제공을 해서 관리 따로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만 공부하잖아. 그럼 방학 때만 딱 하고 얘들아 수능 공부는 그다음부터는 감지심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내신하는 거야. 어떻게? 어휘는 BMW라는 단어책.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투수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현재. 이거 BMW 단어 하나면 끝나고 기본 수능 필수하면 이거 2회독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업법은 업법의 틀 보시면 내신에 필요한 거의 90% 이상의 개념들 정리 그리고 적용 문제까지 정리 끝나요. 그리고 리스닝 취약한 친구들은 듣기구세주 들으시면 됩니다. 추천 학습 일정은 써놨어요. 그냥 기본 틀을 월수 강의 수강 했으면 화목 복습 그리고 간단하게 예습 그리고 일요일날은 배운 내용에 대한 전체 빠르게 복습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한 스케줄표는 문의 주시면 따로 다 제공해드려요. 1월 달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1월 달에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초를 우리가 잡았잖아.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 기초를 완전히 잡았으면 이제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내신 문제도 조금 어려운 거 안 배웠던 거 보면 왜 교과서 아닌 거 있잖아요. 비교과에서 출제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도 당연히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니 4등급 이하 얘기들은 해석 구세주를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먼저 딱 완성을 해 주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독해 구세주. 문장 해석 능력을 키웠으면 지문을 읽고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유형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지문은 어떻게 출제돼서 순서 배열은 어떻게 푸는 게 정확하고 빠르구나 이런 걸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 그 다음 1, 2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 얘기들은 해석의 기준 들으시면 돼요. 근데 3등급 중에서 약간 처지는 3등급은 해석 구세주부터 들으세요. 그래서 해석 기준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도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문장에 대한 해석력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거고 1월 달에 이게 끝나고 나면 2, 3등급 애기들은 개소독 60, 80 더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얘는 사실은 2등급은 듣지 마 1등급 아니면 들을 필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2, 3등급은 개소독 이것도 베셀입니다. 11판인가 찍었어요. 이투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재 독해 강좌입니다. 이거보다 너무 많이 팔린 강좌가 없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점수가 올랐어요. 10시간밖에 안 돼요. 요거 그 다음 이제 나는 최상위권이다. 그런 친구들은 포텐시오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정도면 충분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 그래서 요거 추천 학습 일정은 참고하시고 자 내신 전문팀 선생님 얘기했죠. 학원을 수도권에서 가장 인원이 많았던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원을 통째로 온라인에다가 몰빵해서 옮긴다고 했어요. 실제 현장 학원도 싹 다 정리하고 사무실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새로 사무실들을 구했어요. 니네들을 보기 위해서. 오케이? 교과 전문, 부교제 전문,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리스닝, 그리고 어휘 수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모든 영화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니까 그냥 너는 너의 상태, 그리고 의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상태를 질다 게시판에다가 질문해. 이투스 질다 게시판에다가. 그럼 맞춰서 전부 다 가이드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지? 교제는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돼. 전부 다 다. 막판에 극비 모의고사,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현장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들이 그대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2021년 파이팅입니다. 2020년 너무 엉망진창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 자 우리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 선생님이 그 기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고. 고3, 1타가 고1, 2에 이렇게 신경 쓰고 제대로 들어온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리소스를 그리고 온라인 어떤 강사도 갖고 있지 않았던 현장 학원들의 인력과 컨텐츠를 전부 다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지만 갖고 오세요. 진짜 너의 영어 점수 와, 와 이렇게 점수가 오를 수도 있구나. 그런 점수 보게 될 겁니다. 내신과 모의고사를 전부 다 다 책임져 드릴게요. 아시겠지? 자 내년은 빛나는 너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네 옆에서. 1년 내내 옆에서 붙어서 잔소리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역의 특강도 다니고 좀 투어도 다니고 미팅도 하려고 해요. 힘내시고 우리 이거 코로나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거예요, 얘들아. 마스크 잘 쓰시고 수업 대 봅시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